그걸 믿는 거야 어때? 충전이 완전 팍팍 되는 기분이요 진짜 충전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도도히 너 때문에 이 사장이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우리 이 세상을 죽인 거라고 깼어? 응 움직이지 마 당장 그놈 잡으러 가자 반쪽이지만 진짜 얼굴을 봤으니까 찾을 수 있어 이런 몸으로 어딜 가겠다고 회복이 먼저야 복수가 먼저야 지금 당장 그놈 잡아다가 심장을 터뜨려 지금 상태로는 복수 못해 어 된다 안 되네 아직 한참 부족한가 보다 근데 숨쉬기는 훨씬 편해졌어 이렇게 충전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시겠지 출근해야겠다 출근해야겠다 오늘 회사 안 가면 안 돼? 안 되지? 단호하네 그치만 너 회사 대표잖아 내가 죽다 살아난 기념으로 오늘을 아 창립 기념일로 하는 건 어때? 넌 쉬어? 그럼 5분만 딱 5분만 더 충전하자 할머니 자고받아 아이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